오우 나 미친 그제는 아름답구려 뭐 강아지 소식 업데이트 된 거 있나요? 강아지요? 강아지는 늘 잘 있습니다 왜요? 최근에 물린 거 깜짝 놀랐어요 왜 물렸어요? 산책하다가 산책하는데 주인은 왜 물어요? 제일 좋아할 때인데 그 얼마 전에 비 왔었잖아요 비 와가지고 개미들이 고수공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냄새를 맡다가 여기 털에 개미를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막 고개를 막 푹푹푹 이러면서 저한테 오길래 제가 이렇게 딱 떼주려고 손을 딱 댔는데 이렇게 탁 물었구나 보통 이렇게 강아지니까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 근처를 이렇게 만질 때 특히 그 털 만질 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쪽 당기거나 특히 개미들이 이렇게 붙었다는 건 잡아당겨서 또 뺀 부분이 있잖아요 문거죠 그래서 제가 공원에 주저앉아서 한 10번 운 것 같아요 미안하고 답답하게도 왜요? 배신감에? 속상해서? 너무 편하고 억울하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오프님이 먼저 물었어야죠 이런 분이 내가 먼저 물었어야죠 베스노트님이 윈태인씨가 나 물렸또 물렸또 저한테 하신 거라고 그런 거예요? 네 알았어요 저장 너무 편하고 감사합니다.